안녕하세요. 메디토커 신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메타, 역시 아직까지는 메타버스보다는 SNS 광고지, 인스타그램, 스레드, 왓츠앱, 페이스북, 사총사, 피트, 앨런 머스크, 경쟁은 굿, 치팅은 낫배드입니다. 이번 주에 대선을 앞두고 정말 몰아치죠, 이번에. 지표랑 기업의 실적, 몰아칩니다. 연준이 하는 일 뭐라고 했죠? 물가와 고용 잡는 거라고 했죠? 모든 지표를 살펴보면서 미시기안대학교 기대인플레이션 본다고 파월이 얘기했다고 했죠. 500명 가지고 조사하지만 그 지표를 참조한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준에서 항상 PCE를 기점으로 개인 소비지출을 보고 물가를 지금 잡는 데 활용한다고 PCE를 가장 활용 많이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개인 소비지출,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보다 개인 소비지출, 소비자 물가지수는 물가가 얼마라고 목록이 나와 있는 거고 개인 소비지출은 진짜 개인들이 그걸 보고 소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물가의 동향을 파악을 해서 금리 인상이나 결정에 참조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중요한 고용 물가지표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오늘부터 시작이에요. 졸트부터 시작이죠. 구인 공고 및 이직률부터. 물론 이거 응답률 33%여서 응답률이 점점 60년대부터 떨어져서 지금 신뢰도가 떨어진다. 물론 그런 얘기도 있지만 먼저 이게 나오기 때문에 가늠자 역할은 아직도 합니다. 그리고 ADP 고용이 바로 나오죠. 민간 고용 나오고 GDP 나오고 그다음에 PCE 지출 나오고 여기서 헤드라인이 코오니 슈퍼코오니 나오겠죠. 그리고 목요일마다 발표되는 실업수상 청구원수 나오고 그런데 실업률까지 나오고 이제 ISM 메뉴팩처링 제조업 지수까지 나옵니다. 정말로 빡빡하죠. 이게 대선의 어떤 변수가 될지. 물론 지표를 마사지할 수도 있겠죠. 바이든 행정부에서 마사지할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공공기관의 일자리를 늘려서 부풀려서 굉장히 좋은 것처럼 마사지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유권자가 판단하겠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연준이 손 못 대는. 연준이 기업의 실적까지. 연준이 테슬라한테 가서 테슬라 전기차를 만들어서 잘 팔게 파월 의장이 나와서 테슬라 광고를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미쳤다고 파월이 나와서 테슬라 여러분들 사세요. 이럽니까? 그리고 그 말을 들을까요? 파월이 만약에 나와서 테슬라 광고를 해서 테슬라 사라고 한다고 사나요? 안 사죠. 그러니까 연준이 할 수가 없는 부분. 연준이 아무리 물가와 고용을 잡으려고 모든 지표를 분석하여서 물가와 고용을 컨트롤한다고 해도 기업의 실적이 폭망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회초리는 전부 다 연준에게 가겠죠. 너네가 금리 결정 잘못해서 이 모양이 꼴이니. 그러니까 연준이 할 일은 한 걸 다 하고 기업의 실적을 기다려야 됩니다. 매그니피센트 세븐 중에 다섯 개의 실적이 이번 주에 발표가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한 주죠. 그리고 완전히 그 다음 것도 빡빡하게 매그니피센트가 알파벳 딴 게 아니기 때문에 팡주처럼 자기네들끼리 멋진이라고 붙인 거라 거기서 멋진 해서 만약 빚이 바르면 바로 탈락이에요. 테슬라도 지금 브로드컴에게 제쳐져서 탈락할 뻔하다가 지금 기사 회생했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멋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은 멋진 주식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굳이 매그니피센트 세븐으로 자기네끼리 묶는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종목들이 결국 그렇게 부러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충분히 멋지기 때문에. 자기들이 충분히 멋지지 않으면 부러워하고 시기하겠죠. 못 가진 사람들이 시기하는 거예요. 가진 사람들을. 그런데 여긴 다 가졌기 때문에 별로 시기하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좋은 기업들이 다 실적 발표를 한다는 거. 그냥 눈에 버도 그냥 대충 다 보이죠. 일라일 일렬라는 화이자도 있어요. 지금. 메타, 코인베이스, 우버, 아마존, 후브, 엑스모빌 많습니다. 기업들의 실적을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스타벅스랑 치폴레가 있는 것도 재밌죠. 치폴레 CEO가 스타벅스로 갔잖아요. 가고 나서 첫 번째 실적 발표입니다. 자 메타의 실적 발표입니다. 메타가 이름을 메타로 바뀌었지만 메타버스는 사기였죠. 처음에 나올 때부터 그런 것 같았는데 그렇죠. 싸이월드의 도토리 시절보다도 못한 거를 들이밀어가지고 그걸 메타버스라고 하면 누가 그걸 가상현실이 현실이라고 느끼겠습니까. 누가 봐도 그 가상현실 아니에요. 가짜잖아요. 진짜 현실처럼 느껴야 할 리얼리티인데 전혀 느껴지지 않는 걸 가지고 메타버스라고 우겨가지고 전부 다 테마주로 지금 극성을 부리게 만들었다가 지금 다 폭망했죠. 진짜 메타버스 시대는 아직도 한참 멀었습니다. 메타조차도 메타버스로 수익 내고 있지 않아요. 메타 다 광고로 수익 내고 있죠. 이 스레드 스레드가 얼마나 빨리 1억 명을 모았는가 단 5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오래전으로 가볼까요. 90년대 이때 인터넷 법을 이전에 인터넷 시대를 미리 얘기해냈으면 뭐 그 유명한 그 얘기 있잖아요. 지하실로 데려가서 강의를 하길래 따따따의 시대가 온다고 누가 얘기하길래 야 이거 사입이다 얘기했더니 정말로 나중에 인터넷 시대가 왔다고 와서 땅을 치고 후회했다고. 그쵸? 그 따따따의 시대가 따따따의 시대가 와가지고 인터넷 윈텔 시대가 올지는 아무도 몰랐죠. 그 1억 명 모으는데 7년 걸렸습니다. 따따따가. 그 다음에 이제 뭐 유튜브가 굉장히 오래전에 나왔거든요. 사실 유튜브의 시대가 이제 뭐 2000 한 20년 넘어서야 진행이 됐지만 유튜브가 나온지가 한참 2000년대 지나서 얼마 안 돼서 유튜브가 출연했습니다. 저때 만약에 유튜브를 만지작거리 지금도 거기 남아있어요. 유튜브 뭐 영상의 그 연도 표시되잖아요. 16년 17년 18년 전에 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미 그때부터 접근하신 분들은 유튜브의 역사를 함께 하셨겠죠. 지금 뭐 부응이 됐긴 했지만 유튜브가 1억 명을 모으는데 4년 6개월 걸렸습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이 2년 6개월 걸렸고요. 그리고 스포티파이 요즘 스포티파이에서 아파트가 1등 했는데 국내 여성 솔로는 최소로 최초로 스포티파이가 4년 7개월 걸렸습니다. 우버가 5년 10개월 만에 1억 명 모았고요. 그 다음에 위챗 위챗이 1년 2개월 만에 모았습니다. 틱톡이 9개월. 이거 솔직히 왜 모든 지표에서 중국 제외하는지 아시겠죠? 중국 자기네들끼리 밀어내서 진희들끼리 써서 그게 3개라고 우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3개 지표에서 그러니까 뺀 겁니다. 그러니까 왕따가 되는 것이고. 틱톡이랑 위챗을 다 1년 난파코로 모았으나 별로 쳐주지 않죠. 챗GPT가 2개월 만에 1억 명을 모았습니다. 근데 챗GPT보다 더 빨리 모았어요. 스레드가 5일 만에 1억 명을 모았어요. 근데 이걸 두고 또 이제 당연히 트위터는 X가 됐죠. 트위터가 4년 7개월 만에 1억 명을 모았거든요. 이거 일로모스크가 이거 인정 안 하겠죠. 왜 인정 안 하는지 볼까요? 구조 때문에 그런데 구조 지금 인스타그램 쓰시는 분들 스레드 계속 뜨죠? 인스타그램 사는데 스레드 여기 밑에 떠가지고 그거 누르면 자동으로 가입하게 넘어가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전 트위터 스타일을 싫어서 스레드 가입 안 했는데 스레드 5일 걸렸고요. 챗GPT 2개월 틱톡 9개월 위챗 1년 2개월 인스타그램 2년 6개월 마이스페이스 3년 왓츠앱 3년 6개월 스냅챗 3년 8개월 유튜브가 4년 1개월 12인 페이스북이 4년 6개월 걸렸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가 전부 메타거죠. 메타 플랫폼의 실적을 보겠습니다. 메타 플랫폼 지난 지난 지난거에요. 이번주에 실적 발표돼요. 2024년도 2분기 실적 매출액 39.7 빌리언 달러 0.1 빌리언 달러 22%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순이익이 73% 증가해서 13.4 빌리언 달러 엄청난 실적이 나왔습니다. 조정 주당 순이익이 73% 증가해서 주당 5.16 달러 나왔고요. 영업이익이 14.8 빌리언 달러 58% 증가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수익이죠. 전세계가 전반적으로 다 상승했습니다. 지금 나머지 세계가 35%고 아시아 20% 유럽 27% USN 캐나다가 17%입니다. 이거 제외하고 나머지 국가에서 35% 더 성장했어요. 그리고 지금 광고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다 광고에요. 광고에서 22% 나머지에서 또 73%가 올랐네요. 메타가 글래스를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나중에는 주요 아이템이 되겠죠. 여기 패밀리 데일리 액티브 피플 이 지표를 보시는 분들은 뭔가 여기 단어가 하나 바뀐 걸 캐치할 겁니다. 카카오나 네이버를 공부하신 분들 아니면 게임즈 좋아하시는 분들 다 못 따지죠. DAU 많이 들어보시지 않나요? 맞죠? DAU 맨날 들어봤죠. 뒤에 바뀌도록 데일리 액티브 유저 하루에 몇 명이 활성화됐는가 그거를 앞에 M으로 바꾸면 MAU 한 달에 몇 명이 활성화됐는가 월간 활성 이용자 수 이거는 일간 활성 이용자 수인데 DAU 인데 P로 바뀌어 있죠. 여기 지금 이거 왜 바꿨죠? 이거 솔직히 이거 U자로 했으면 이게 73%가 아니라 이게 지금 순이익이 150%도 올랐을 거예요. 여러분들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계정 몇 개씩 갖고 있지 않아요? 지금 그 소녀상 소녀상 저기 그 하는 놈 있죠. 소말린가 조니 소말린가 그 놈 그렇죠? 소녀상 바지에 손 넣어가지고 변태짓 했습니다. 지금 추방시켜야 돼요. 그놈도 유튜브 정지당했더니 유튜브 부계정에다 지금 또 헛소리 올리고 있죠.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유튜브도 그렇고 계정을 여러 개 팔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개를. 그러면 DAU라는 원래 기본 단위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중복 계정을 가진 사람들까지 다 이용자로 돼요. 예를 들어 한 명이 그렇죠? 그 소녀상 모독한 놈이 예를 들어 10개를 파놨어요. 계정을. 그러면 10명이 이용하는 거죠. 10명이 활성화해서 이용하는 것처럼 10배 뻥튀기가 돼요. 자료가. 그래서 페이스북이 DAP로 바꿨어요. 피플로. 사람으로. 그러니까 한 사람이 계정을 100개를 갖고 있어도 그 100개의 계정이 한 사람으로만 집계가 됩니다. 아주 진실되고 신뢰성이 있죠. 대신에 뻥튀기가 안 되겠죠. 뻥튀기가 안 됐는데도 이 정도 실정. 지금. 그리고 왜 패밀리로 바꿨는데 아세요? 지금 페이스북에서 시작해서 사명은 메타로 바꿨지만 페이스북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왓츠앱이라는 이 지금 메신저가 있죠.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이 있고 거기서 트위터랑 X랑 지금 비슷한 스레드가 있습니다. 이 4개를 전부 합친 데일리 액티브 유저를 그거를 계정을 막 아니 사람들이 페이스북도 10개 있고 막 무슨 왓츠앱 5개 있고 인스타그램 10개 있고 스레드 5개 있으면 그거를 다 합치면 한 30개가 있는데 한 명이 30개를 갖고 돌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DA 유저로 유저는 계정이에요. 계정으로 해버리면 30개정이 활성화된 걸로 지금 집계가 돼버리잖아요. 그럼 혼자 하는 건데 한 명인데 사실은 그럼 30명이 하는 것처럼 돼버리니까 실적이 너무 뻥튀게 되니까 이렇게 바꾼 거예요. 피플로 그러니까 얘는 페이스북 메타는 앞으로 다 이렇게 씁니다. DAP 그리고 여기다 월간으로 하면 MAP가 되겠죠. 먼스 액티브 피플이 되겠죠. 사람 숫자로 한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을 어떻게 파악할 건데 그 계정이 다 한 사람 건지 어떻게 알아. 이 지금 페이스북 메타의 빅데이터라든가 그 소스 뽑아내는 능력 가지고 그거를 최대한 오류를 줄여가지고 사람 숫자에 가깝게 그거를 판별을 해서 이렇게 낸 자료입니다. 예전보다는 보정이 많이 됐겠죠. 예전에는 무조건 계정으로 때려넣었기 때문에 그러면 틱톡처럼 하면 돼요. 틱톡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는지 아시죠? 틱톡이니 무슨 알리니 태문이 가입하라고 카톡으로 서로 뿌리는 사람 있는데 그거 왜 뿌리고 있죠? 틱톡에서 5만 원 10만 원씩 쥐어줘요. 그 돈 주고 우리 중국에다 개인정보 파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계정 무대안으로 눌릴 수 있죠. 무제한으로. 그렇게 해서 실적에다가 그렇게 DAU로 반영하면 실적 엄청 좋게 보이죠. 한 사람이 50개 가입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래서 이제 데일리 액티브 피플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도 실적이 이 정도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앞으로는 DAP, MAP 그리고 연간으로도 그렇죠. 애니얼. 연간으로 했을 때 평균 성장률. 거기도 이제 계정으로 안 하고 사람 수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이제 매출의 95%가 2014년도 6월 30일로 3개월 동안 마감되면 광고가 메타의 매출의 95% 이상을 차지해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메타가 만드는 먼 미래에 지금 다시 핸드폰 시대 이후에 나올 무슨 글래스니 이런 거 다 지금 매출이 없고 다 매출의 95%는 광고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광고를 어떻게 하느냐 이용자를 최대한 확보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광고 수익 그 광고 파워로 지금 돈을 다 벌고 있는 것이고 전년 대비 25% 증가한 390억 7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2분기 수익은 연간 73% 아까 나왔죠. 73% 증가한 134억 달러 아까 주당 5.16달러 나왔고요. 특정 날짜에 로그인하여 회사의 핵심 제품 중 하나 이상을 방문하는 고유 사용자 수를 측정하는 여기 나오죠. 패밀리 데일리 액티브 피플 유저가 아니라 피플로 바뀌었습니다. 계정이 아니라 사람 수로 집중한 거예요. 2분기에 32억 7천만 달러로 증가했다. 피플로 해도 이렇게 증가하고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 굳이 뻥튀기 할 필요가 없다. 자신감일 수도 있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중복 계정 다 제외한 수익입니다. 그리고 젊은과 함께하는 견인력 이게 지금 메타의 실적을 견인한 핵심 내용입니다. 젊은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가입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인스타그램을 주로 하고 사실 페이스북이나 쓰레드 쓰지는 않지만 이걸 연계해서 사용하시는 많더라고요. 페이스북이 예전에 비해 많이 죽었잖아요. 솔직히 지금 쓰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일단 살아있는 계정이 그대로 완전히 폐쇄돼서 나간 사람이 별로 없고 그걸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을 사용하면서 쓰레드를 옮겨가고 왓츠앱을 메신저로 쓰고 이 4개를 다 같이 쓰는 사람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젊은 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젊은 사용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시작한 조치가 원하는 결과를 얻고 있다. 메타가 초기에 부진한 반응을 보인 후 꾸준히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는 마이크로 블로그 플랫폼은 쓰레드의 전망에 낙관적이다. 아까 보셨죠? 5일 만에 1억 명을 확보하고 그 뒤에 아까 전에 얘기를 뒤에 한다고 했지만 계속 앨런 머스크는 당연히 공격을 하고 있지만 왜냐하면 누가 봐도 처음에는 X랑 너무 유사하기 때문에 솔직히 트럼프가 만든 것도 그렇고 이건 사실 지금 아파트도 자꾸 일본에서 걸고 넘어지고 있죠? 옛날에 멜로디 그러면 우리 아무것도 음악 활동 접어야 돼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인간의 머릿속에서 나올 수 있는 멜로디는 수십 년 전에 다 나왔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럼 X를 무조건 다 베뀌었다고 하면 트럼프도 베낀 거고 스레드도 베낀 거예요. 메타가 초기에 부진한 반응을 보인 후 꾸준히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는 마이크로 플랫폼 스레드 전망에 낙관적으로 바꿨답니다. 페이스팍하고 인스타그램의 추천 품질을 향상시키고 참여를 유도하는 동시에 광고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그리고 왓츠앱은 우리나라에서는 카톡이고 일본이나 그리고 중국은 혼자 따로 쓰고 있고 미국에서만 1억 명 이상의 월간 활성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유기적으로 4개가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거는 아까 스레드가 5일 만에 1억 명을 모으는데 돈이 들었다 안 들었다 거의 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광고를 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물론 그거를 시기에서 지적한 사람도 있죠. 너네 인스타그램 빨이네. 그럼 그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처음에 시작 단계부터 그럼 저기까지 가야 돼요. 진화론의 최초 저기까지 가야 된다고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조상까지 가야 돼요. 너네 조상이 잘나서 그랬네. 거기까지 가야 된다니까요. 미국에서 보고 있는 성장세는 특히 밝은 부분이 있다. 왓츠앱도 월간 1억 건의 이상의 액티브 서비스 제공하고 나왔고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 왓츠앱 이 4개가 유기적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다. 페이스북에서 젊은 성인들과 함께하고 있는 진전에 만족합니다. 페이스북도 아직 죽지 않았다는 거죠. 미국에서 보고 있는 수치는 누가 앱을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공개적인 내러티브와 정말 상반된다. 메타의 CEO인 마크 적어버든 최근 애널리스트와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전에 지표의 기준을 바꾼 것이 사람에 집중을 해서 중복되는 계정을 제외했는데도 지금 젊은 사용자들이 새로 뒤로 가보겠습니다. 메타는 결국 신고가를 갔죠. 그리고 지금 9.69 10%도 안 남았어요. 9.69만 올리면 시장 평균 컨센서스 628.77에 도달되게 됩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엄청난 의견이죠. 엔비디아보다 센 것 같거든요. 무려 47개나 의견이 있는데 42개의 바위가 있고요. 원셀 마이너리티 리포트가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셀이 있는데도 스트롱 바위가 나왔어요. 너무 압도적이라서 뒤로 가보겠습니다. 정말 압도적인 매수 의견입니다. 일봉에서는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추세선에 걸려서 일단 한 번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주봉 월봉이 중요하겠죠. 긴 호흡을 보겠습니다. 일단 주봉에서 신고가고 여기 550달러에 걸쳐있던 두 개의 고점을 이 부분에서 날려버렸죠. 그리고 지금 4주 동안 쉬고 있는데 어디 위에서 쉬고 있습니까? 그 저항이었던 게 지지로 바뀌어서 그 위에 쉬고 있습니다. 월봉을 보겠습니다. 월봉 이민 신고가예요. 이민 신고가고 600달러를 찍고 왔습니다. 여기서 2억 조정만 일어난다면 또다시 갈 수 있겠죠. 엔비디아 애플 저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메타도 있어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메타 넷플릭스 지금 다 신고 간 거 아시죠? 코로나19의 고점 다 넘어섰습니다. 지금 엘런 머스가 올렸죠. 컴피티션 이즈 파인 치팅 이즈 낫 해서 이 뉴스를 첨부했어요. 쓰레드랑 트위터 X 자기 거 베뀌었다 이거죠. 오늘의 한 주 매듭형입니다. 그래서 베뀌었다고 소송만 하지 말고 저번에 렉스프리드만 렉스프리드만 저기 유튜브에 서로 나오잖아요. 근데 둘이 부기로 주짓수 다 연습해놓고 렉스프리드만 하고 둘이 저커버그랑 엘런 머스만 각각 훈련했어요. 주짓수 훈련 다 해놓고 부상당했다고 안 했죠. 소송만 하지 말고 남자답게 몸으로 붙읍시다. 그래서 엘런 저커버그 야차를로 한 판 떠